칼라웅크스의 햄아저씨 칼라웅크스의 햄아저씨 칼라웅크스의 햄아저씨 칼라웅크스의 햄아저씨 오늘은 저번시간에 접었던 치마와 저고리 그 뒤 순서를 이은 이번에는 남자 버전 이렇게 저고리와 바지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고리 접는 방법은 저번시간에 한번 해봤었죠? 그럼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준비물인 색종이를 준비를 해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시간에 접었었던 방법 그대로 한번 복습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가운데로 이렇게 그럼 다음 뒤집어서 한번 더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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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고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시간에 여기서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각 꼭지점을 각의 두각선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자 그런 다음 여기서 반절로 이렇게 딱 접으면 저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조금 더 멋을 내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조금씩 접어서 목에 카라가 목에 이렇게 깃이 이렇게 깃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저고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지를 접는 방법도 이렇게 저고리를 접는 방법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십자가가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그런 다음 뒤집어서 가운데로 자 그런 다음 여기서 한번 더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서 기존의 해당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이렇게 가운데로 접은 부분을 올려주고 그런 다음 여기서부터 바지 접는 방법이 시작될 거예요 여기서 사각형 마르모꼴을 바깥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쭉 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쭉 펴줄 거예요 여기서 쭉 펴줄 때 어떻게 펴주냐면 가운데 여기 부분을 그냥 손으로 놔두면서 여기 이 블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손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을 뒤로 돌려서 뒤집어서 눌러 여기 양옆을 꼭지점을 눌러주면서 쭉 쭉 쭉 하고 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마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바깥으로 접어주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건 바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끝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끝부분 여기를 눌러주면서 쭉쭉 이렇게 툭툭 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지 모양이 나와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복 접는 방법도 남자 모듭 남자 한복 이렇게 한번 같이 접어보았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같이 따라하면서 이렇게 한복 같이 만들어봐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과 더 재미있는 종이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